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LNF 관련한 종목 분석 및 그 다음에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NF의 주요 재료 및 모멘텀 확실하게 들어왔죠. 바로 LNF 하면 대표적인 테슬라 관련 종목이자 협력사로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테슬라 주가 자체가 230달러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애널리스트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죠. 지금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전일 대비해서 10% 이상 폭등을 했고요. 이미 231.26달러의 장을 마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의 차량 생산 42만 대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전기차에 대한 업황 모멘텀이 증명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으로 LNF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 현재 체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LNF의 기술적 분석 즉 가격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결국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고 어디에 손절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솔루션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를 보면요. 전체적인 추세가 하락 추세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 보압 추세로 갔죠. 하지만 보압 추세라 하더라도 이러한 식으로 뭐가 됐어요? 삼각수련 패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각수련 패턴의 2분의 1이 지나고 현재 3분의 2가 넘은 시점에서 현재 방향성을 결정할 때가 됐는데 이러한 주가 재료와 모멘텀은 어때요? 상승 방향으로서의 강력한 모멘텀을 현재 발산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현재 여겨지고 현재 구간에서 안전하게 분할 매수만 한다면 수익적인 측면은 가장 검증된 종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계속적으로 매물대를 터치했던 얼마예요? 네. 14만에서 13만 5천 구간이 현재 눌림시 매수 타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이탈하는 바로 12만 5천원으로 짧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손익비가 매우 좋은 구간이에요. 손절가를 짧게 잡으면서 기대수익이 높은 구간이죠. 그렇다면 목표가, 기대수익은 1차와 2차로 분할 매도를 추천드리는데 1차 매도가로 기존의 전고가 매물대인 바로 20만원 구간이 1차 목표가로 물량의 반절 매도 타점이고요.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다음 매물대는요. 바로 27만 구간의 전고가 매물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원 구간의 물량의 반절을 매도해서 확정수익을 갖는다. 그리고 추가적인 돌파 시 27만원 구간의 전량 매도로 대응한다. 이 부분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신다면 현재 손절가는 굉장히 짧은 상태에서 기대수익은 1대 2 정도의 손익비가 나오는 구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가격대응 전략 모두 다 오픈해드렸고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의 학습 알고리즘을 통한 당일 급등주 발굴 추천 프로그램 바로 주식닥터 프로그램에 대한 무제한 무료 사용권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직접 다운받은 후에 검증해보시고 마음껏 사용하신 다음에 후기를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로 전환해도 전혀 이상 없는 프로그램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당분간 무료로 지금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껏 사용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닥터에 대한 간단한 기능, 그 다음에 어떤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 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 개의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 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 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게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이 보이시죠?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을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파워라는 게 두 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겁니다. 모닝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매매 종목을 장초방 공구시부터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KBI 메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주시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씩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 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을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상승 확률과 차후의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모바일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PC 버전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